2번까지는 쓸만한 것 같아요 2번까지는 아쿠마 텐유라닌 강등 시합 개 빨라 잘 갔었는데 뭐야 뭐야 아 피했는데 굿나라 꽤 괜찮네 이제 안 되네 어 막힘 뜨는구나 빠르네 어 아파 우와 아니 뭐야 아 아 아 아 제발 확정이구나 아 확정이구나 이겨야 되는데 이거 아 아 아이씨 예쓰 하 이거 왜 마세요 아 아 이거 왜 마세요 아 레아 안 나가네 아 제발 제발 눌러줘 아 제발 눌러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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